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연속해서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서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.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상황 확인 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. 점검 결과 나온 미흡 사항은 카카오 등 사업자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.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쯤 약 6분간 또 21일 오후 3시쯤 약 6분간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반쯤 약 1시간 정도 일부 사용자들이 카카오톡 서비스가 안 돼서 불편을 겪었습니다.